우리의 명곡, 현재 봐봐, 여기에서 고모가 한 개를 선택해 봐 하나 선택했어 그럼 그게 어디에 있어? 이쪽 줄에 있어? 아니면 이쪽 줄에 있어? 아니면 이쪽 줄에 있어? 1번 줄 이거? 응 봐봐 응 또? 이세술 중에 또 그 생각한 게 어디에 있어? 세번째 줄 여기에? 응 응 그래? 응 그럼 고모한테 생각한 게 이세술 중에 어디에 있어? 세번째 줄 여기? 응 됐지? 봐봐 여기서 선을 하나 그려봐 이렇게 마음대로 요렇게? 응? 요렇게? 응 왜? 왜? 얘는 뭐 필요 없어 더 고모 요렇게? 그렇게? 그럼 얘들 필요 없어 요렇게? 요렇게 요렇게? 응 그럼 얘들 필요 없어 더 선 고모 요렇게? 이렇게 또 선 고모 요렇게? 내가 뭐 필요 없어 더 선 고모 응 더 필요 없어 이게? 네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아니면 아니면 땡 해봐 어머 이거 어떻 danger ? 봐봐 할아버지 봐봐 pathways 확인해 봐 이줄 아니면 이줄 아니면 이줄? 이줄 이줄? 응 오케이 또 여기 세 줄에서 할아버지가 생각한 게 어디 있어? 여 줄에 있어 여기 있어? 응 딸아버지가 생각한 게 어디 있어? 여 줄에 여 줄? 아빠 너 봐봐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어떻게나 아무렇게나 선을 그려봐 이렇게? 이렇게? 그렇게? 이렇게? 내가 생각 없어 할아버지가 생각한 게 이게 맞는지 뒤집어 봐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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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게 맞는지 할머니랑 해봐, 아버지. 생각 한번 해봐 할머니가 이 중에 한 카드를 생각해 봐 나한테 말하지 마 했어? 응 그럼 그 카드가 어느 줄에 있어? 이 줄, 이 줄, 이 줄 이 줄에 있어? 응 어느 줄에 있었던데 중간에 있었던데? 이씨 지금 쓰지 마 봐봐, 또 또 할머니가 생각한 카드가 어느 줄에 있어? 이 가운데 저래? 또 가운데 저래 있어? 진짜? 진짜 맛있어 이 중에 선을 그어 이렇게 한몫에 긋는 게 안되고 립바로 긋는 게 아니 그냥 이렇게 구워 봐, 아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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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? 응 할머니 그러면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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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구웠어? 이렇게 구웠어? 이렇게 구웠어, 이렇게? 가서 봐, 할머니 긋게 응 이것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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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알았어, 얘는 필요 없어? 또 구워 봐 그리고 또 두 번째? 응 여기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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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꼬불꼬나면 꼬불꼬나면 안 되는 게? 꼬불꼬나면 안 되는 게?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할머니 마음대로라며 그런데 그렇게 꾸불거리는 그렇게 꾸불거리는 안 되는 게 그럼? 립밤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더 해야지 돼? 아, 그런 게 아니라 해봐 일단 응, 이렇게 그렇게? 응 이것도 필요 없어? 응 또 손 구워 봐 여기서? 이렇게 이렇게? 응 글리 빼야 되는데 또 요렇게 해 봐? 응 그럼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? 응 요렇게 알았어 아니지 또 손 구워 봐 또 여기서 이렇게 구웠어? 응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 응 아, 이건 나도 알겠다 이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현우가 고모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다 속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! 나는 대충 눈치챘어 어떻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라게 딱 들어간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알았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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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잘 봐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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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가 딱 제일 좋아하는 카드를 하나 정해서 응 알려주지 말고 응 딱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알았어 생각했어? 어떤 건지 딱 생각했어? 마음속으로? 그걸 아빠가 맞추는 거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빨리 해 아, 생각했어 생각했어? 응 그게 그 생각한 카드가 응 이쪽 줄에 있어 이쪽 줄에 있어 이쪽 줄에 있어 내가 그거 알려주면 다 알잖아 아니야 줄만 알려준 거야 줄만 아니 그러면 몇 프로면 알지않아 알았어 많잖아 어이씨 어느 줄인지만 알려줘 4장씩인데 그래 그럼 이거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어느 줄 이쪽 줄인지 1번 줄 2번 줄 3번 줄 어느 줄에 있어 잠깐만 이거 세 개 더 해 아니 그럼 안 돼 안 돼 아이씨 이쪽 줄에 있어 이쪽 줄에 있어 어 2번 줄 3번 줄 1번 줄, 2번 줄, 3번 줄 중에 어디 있어? 생각했는데 정확히 생각 안해서 잘 모르겠어 1번 줄, 2번 줄 어, 2번 줄은 거 알았다 기억났어? 어, 기억났어 알았어, 아 큰일 날뻔 했네 2번 줄 3번 줄, 3번 줄, 4번 줄, 4번 줄, 3번 줄 마지막이야 마지막 네 마지막 1번줄, 2번줄, 3번줄 어디에 있어? 2번줄 2번줄에 있어? 응 아 나 무슨건지 알겠다 원리를 알겠는데 뭘 원리를 알아? 알겠는데 모른다 아 설명을 못 드리나 몰라 아 아빠한테 소리는 그리구나 밥상 치면 이제 여기서 섞었어 잠깐만 여기서 현우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봐 아무렇게나 알았어 선처리 그어봐 구워봐 아 됐어요 아니 꽃으로 가야지 아니 현우야 아 그렇게 막 왔다갔다 만들고 이렇게 하나만 쭉 양면 이렇게 쭉 맛있어 음 음 음 됐어 그래서 해서 그렇게 요거 했었나 안했었나 모르겠네 또 또 하나 이렇게 쭉 또 또 그거 뒤집어봐 그거 뒤집어봐 그거 맞아? 맞아 현우가 처음 생각했던 거 이거 맞지? 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몰라 신기하지? 알겠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아니 사 Gothic 사리 아랫 여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